1년이 지났어도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은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도 여전히 많습니다. 유족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고 최유진 씨의 아버지 최정주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이 이제 딱 1년 되는 날인데 지난 1년은 선생님께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참사 이전과 참사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1년 동안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저희 유가족들은 저를 포함한 모든 유가족들에게는 혼란과 혼돈의 시간이었고 그리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시간이었고 다시 일주기를 맞이해서 더 보고 싶고 10월이 되니까 찬바람이 부니까 가족 모두 다 저희 유가족들 모두 다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가족을 잃은 슬픔이 또는 아픔이 유달리 생각나는 지금입니다. 유진 씨는 어떤 사람이었고 아버지께 어떤 딸이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유진이는 제게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고요. 자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자신있고 열심히 하고 호기심 많고 재능있고 모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다 똑같겠지만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게 즐거움이었고 제가 유진이 부모인 게 자랑스러울 정도로 모든 게 당당하던 아이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드라마 음악감독 일을 올해 해오셨고 유진 씨가 그 아버지의 어떤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았는지 유진 씨 전공도 음악이었죠? 유진이가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을 했는데 음대보다는 다른 어떤 다른 또 다른 예술 이런 데도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학교를 예술 관련된 과로 NIU를 갔는데 제가 도와준 건 없고요.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걸 했는데 저 모르게도 뭐 여기저기 많이 배우고 다니고 제가 따로 어디를 무엇을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건 없습니다. 대신에 영향을 끼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직접 유진 씨가 음악을 꽤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같이 좀 듣고 오시죠. 네, 감사합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목소리도 유진 씨 목소리인 거죠? 네, 맞습니다. 따님이 어떻게 만든 음악을 자주 좀 들으시나요? 어떠세요? 처음에는 많이 들었는데요. 저한테도 어떤 곡을 만들고 어떻게 한다라는 걸 처음에 얘기도 안 했었고 음원이 나올 때쯤 이 곡을 음원을 내겠다고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본인의 힘으로 하고 싶어 했고요. 제가 도움을 준 건 없었습니다. 그때는. 자료심이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었네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독립적이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유진 씨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유세도 계속... 네, 지금도 가끔 문자를 보내거나 고양이, 유진이가 좋아했던 고양이가 있거든요. 네. 고양이 사진을 보내거나 하고요. 유진이가 생각날 때면 그렇게 많이 합니다. 아직 많은 가족분들은 아니겠지만 저는 유진이를 아직 사망신고를 안 했어요. 안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화도 여전히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날 때면 유진이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어떤 문자나 이런 걸로 계속 연락을 하죠. 사망신고를 안 하신 이유가 대략 짐작은 갑니다만 조금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사망신고를 하면 유진이가 세상에서 없어질 것 같아요. 아직 아무것도 바뀐 것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지만 처음에는 유진이가 저희 곁을 떠난 것만 해도 마음이 아팠는데 그 흔적을 눈으로 확인하기가 싫었고요. 아직도 그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가 정리가 되고 밝혀지고 때가 되었다 싶을 때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물론 따님에 대한 그리움, 보고 싶음이 가장 힘드셨겠지만 이거 말고도 선생님이 가장 힘들게 한 건 뭐였을까요? 가장 크게는 유진이의 이름이 또는 우리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이 또는 거기 이태원을 가서 그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것과 또 2차 가해라고 보여지는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또는 생존자, 부상자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만 피해자들에 대해서 거기 가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로 통칭할 수 있는 그런 말로 다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저희 유가족들한테 많았거든요. 녹사평 있을 때부터 보수 유튜버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시청 분양소 근처를 저희가 수많은 어떤 분들을 만나 뵙는데 그분들이 모두 저희에게 우호적인 건 아니에요. 관심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표현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찾아오셔서 우시면서 손을 잡아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험담을 하고 욕을 하고 왜 여기 있냐, 니네가 뭔데 저보고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유가족입니다. 그런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당신이 유가족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누구 아빠냐, 뭐냐 이렇게 해묻고 혼자 말을 막 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었죠. 지금도 힘이 들고요. 그러실 것 같습니다. 유족분들이 가장 요구하고 계시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진상규명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신 거죠?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법의 특별법 또는 그 법률에 근거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라는 것을 국민동의 청원을 거쳐서 발의를 또 야사당의 의원들께서 해주셨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 이제 일주기 추모대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윤 대통령을 계속 기다리시는 입장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기대는 크지 않습니다만 기대는 없습니다만 대통령이란 자리가 가져야 되는 어떤 입장이라는 것이 있다면 꼭 내일이 아니라도 국민 모두의 뜻이 본인을 선택을 했든 선택을 하지 않았든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져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그 대통령이란 이름에 맞는 정치 행위나 행동이나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 안에는 여기 우리 추모대회의 자리라든지 또는 어떤 사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꼭 내일이 아니라도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유족분 입장에서 사람들에게도 일반 시민들에게도 좀 부탁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 자리에서 1년 동안 많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희생된 아이들은 희생자들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가정에 똑같은 사랑스러운 자식들이었고 가족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유가족이 되고 싶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다시는 저희와 같은 불행한 대한민국 국민이 또는 유가족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특별법도 필요하고 진상도 알아야 되겠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저희는 해야 되는 일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왜 지금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사회라는 단어를 저희가 이제 자연스럽게 입에 올리잖아요. 이태원 참사가 남긴 어떤 큰 의미 중에 하나가 안전이라는 게 있다면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무엇이라도 좋으니 따뜻한 말씀 한마디 그리고 저희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참 어려우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유진 씨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걸로 아버님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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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